아무래도 없어? 아무래도 벌써 튕고 왔습니다 야 이 자식들 빨리 나가서 쳐다! 네 형님! 아 지금 뭐하는 거야? 당장 나가! 거참 되게 시끄럽네 잠깐 좀 조용히 있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뭐? 이 여자가 진짜? 아 나가요 나가 같이 있어달래도 안 있어 나도 바쁜 몸이라고요 아이고 한 사장님 제가 좀 늦었음 누구? 아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? 암튼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 술 한잔 살게요 아 아 아 아 하여간 날파리들 어떻게 귀신같이 내가 있는데 알아서 가만 가만 근데 저 남자 어디서 본 얼굴인데? 어디서 봤더라? 예전 손님인가? 그쪽도 없어? 예 형님! 여기도 없는데요 그럼 대체 인연이 어디로 튄 거야? 여기서 사가질 데가 없잖아 여기서 사가질 데가 없잖아 차장아! 예! 그 놈들이 가게까지 들이닥쳤으면 여기도 탄원하는 건 시간문제야 놈들 오기 전에 얼른 떠야지 고달래 집이 저기 맞지? 예 맞습니다 형님 저 놈들이 벌써? 어? 고달래 저기있다 잡아! 야! 야! 아 야! 야!